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국민의로 시작하려 합니다 소인제도 세상에 묵으니까 저렇게 이뻐요 여기 인천 구월동에 있는 사계절 다육이에 제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홀한 여꽃은 나만 좋아하나 다 좋아해요 내 것이 더 이뻐요 지사랑은 엄청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여기요 이게 레티지아 철화요 철화가 풀렸어요 안 풀린 철화도 있어요 여기는 우리 여기 사계절 다육의 매니아 사장님이세요 세상에 얼마나 부자래 돈 생각 안하고 터커덕 터커덕 샀던 애기들이 완전히 초대요 그런데 오래 키우니까 완전히 다 군생이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장님은 실생은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 자구래요 자구 봄 가을에 떼서 다 늘려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분양을 종자분양을 했던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단언다 구독자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 갑니다 어떻게 가요 자 천천히 갑니다 1번 야생말 돈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2만원짜리 아휴 홈쇼핑 같아요 아니면 백화점 같아요 2만원 견일갑니다 써있는 돈은 눈 딱 감고 몰라요 자 야생말이야 1번 자 2만원 자 호주핑크 아우 세상에 호주핑크 야 미안 또 왜 이렇게 이뻐 자 호주핑크 돈은 뭐지 견일가 2만원 이렇게 팔아도 되나 아휴 세상에 자 삐가루 무조건 2만원 예 예 세 개 하셔도 어떻게 해요 6만원 어머 세상에 한 자구 뗐다니까 자구 자 야생말이야 4만원 자 그 다음에 어머 곤말이야 2만원 다남다 여기 두 개 사요 에휴 세상에 하나 곤말이야 받죠 자 번호로 주문하시면 돼요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나는 5번 6번 7번 아휴 번호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이 뭘 싸구 써 나는 쓰는 것도 어렵고 또 어떻게 해요 캡쳐도 어려워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계절다육 사장님한테 내가 5번 6번 7번 달라 그러면 6만원 딱 돈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달라 야생말이야 아우 세상에 나 원종 몰개이녀 돈은 보지 마시고 균일가 2만원 저기 같아요 저기 서울역 앞에 균일가 어떻게 해요 초대전인가 균일가 대전 너무 고맙지 않아요 야는 금기도 살짝 보이는데 여기 노랭이 노랭이죠 맞아 아우 세상에 왜냐하면 이런 애기를 10년씩 키우니까 자구가 무지만이 나온대요 그 자구분양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는 다 내렸어요 아무리 자구여도 들리면 안 돼요 자구는 다 이미 뿌리가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야생말이야 금기가 있다고요 보지 말고 얘네는 다 그냥 2만원 어머 세상에 또 10번만 달라고 해요 아마 야도 금인데 야도 금인데 자 9번도 금이고 자 그 다음에 원종 패션요 얘도 금이요 금기라고 했어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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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야는 또 왜 이렇게 야 맞아요 어머 세상에 아우 세상에 자 2만원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스프레드 아우 나는 스프레드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머 돈 벌 2만원이에요 2만원 몇 번이에요 22번 엘코온 자구 최상급 뿌리가 최상급 자 뿌리가 다 내렸다는 뜻이고 못 들어요 이미 다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혹시 배송은 뿌리가 흙을 털어서 갈 수도 있어요 무게가 있으니까 예 흙 저기 애기만 갑니다 아가보이데스 20번 예 아우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그리고 지금 2만원 균일까고 조금 이어서 20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20번부터는 여기는 다 3만원짜리인데 잠시만요 여기가 다 3만원인데 20번부터는 3만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자 아우 잘못했어요 여기 20번부터는 3만원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자 자 20번까지 20번대는 3만원이에요 20번대 20번 30번은 다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엘콘 금요 얼른 사 19번 하하하하 아유 세상에 다 엄마 몸에서 뛰었대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냐면 아유 세상에 저기 봐봐 18번 사봐요 빨리 18만원 맞죠 아유 세상에 얼른 감춰야지 어머 이거는 다 2만원 2만원 20번대부터는 3만원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제 혹시 누가 이렇게 꽂으시는 분이 매니아 분이 해주셨는데 자 17번 그 다음에 16번 예 번호요 예 어우 2만원입니다 지금 20번부터 3만원이에요 자 15번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랭크 자구 띵고 돈 상관없으니 다 14번이죠 2만원 13번도 어머 세상에 그니까 이렇게 비싼건데 13번도 2만원 스프레이 12번도 2만원 12번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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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야 2만원 황진요페라 어머 세상에 자 11번 갔죠 자 그리고 11번 갔어요 완판이면 없습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사계절 다육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사계절 다육인데요 그 지금 보는 아이들 1번부터 19번까지 19번까지 다 2만원이고 혹시 하나가 나갔다 똑같은 거 달라 아유 그건 없기에 없기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0번부터는 다 20번부터는 3만원 3만원 견일가에요 여기 아가보이도 얘도 3만원 20번부터 자 그 다음에 21번 3만원 네네네네 아우 세상에 뿌리가 최상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도 3만원 왜냐면 아까 20번부터 3만원이에요 차고 없어요 아유 네네네네 자 스프레드도 22번 4만원 아니 3만원 3만원 아까 거기 19번까지는 2만원 20번부터는 나머지는 3만원입니다 네네네네 여기 이제 그 매니아 저처럼 매니아님들이 소문 듣고 와서 자구를 하나씩 떼간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고 구독자님들은 다 남다 역백 있잖아요 역구리 살 다 깎았어요 그 백으로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자 어디까지 19번까지는 2만원 20번부터는 3만원 아우 재밌어 네네네 프랭크 자구 23번 3만원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댓글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시세보다 가격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무조건 1세대 원종 엄마 몸에서 뗀 자구예요 농장에서 나온 아이들이 아니고 자구 뗀 아이들 그리고 이 분에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큰 아이들 그리고 분갈이는 때때마다 잘했다고 하고 솔직히 얘만 분갈이 안 했대요 이렇게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몇 번이에요 23번 야는 31번 어머 세상에 야 참 얼균 금 끼어 야우 돈 봐봐 얘가 3만원이래 그러니까 운 좋으신 분들은 얘야 웰콘 야생 웰콘요 돈 봐봐 무조건 3만원이에요 몇 번이에요 20 아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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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나가면 끝입니다 23번 없어요 지금부터 다 3만원 3만원 19번까지만 2만원이에요 아우 아우 아가보이 됐어 아우 야 그렇게 멋있어 3만원짜라 3만원 자 그리고 얘야 웰콘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 3만원이요 웰콘 야생 얘네들도 전부 다 피아기 타고 온 1세대이고 엄마 몸에서 뗀 자구 뗀 아이들입니다 얘네만 분갈이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얘는 34번 아 그 생각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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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니고 3만원 네 네 네 자 35번 3만원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스프레드 얘 또 얼만데 3만원이야 참나 자 36번 35번 자 그 다음에 37번 39번 예 왜냐면 하나씩밖에 없는데 자꾸 똑같은 거를 더 달라 에휴 더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얘요 야생마리야 38번 그 다음에 30 얘는 몇 번 29번 예 29번 자 그 다음에 28번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휴 세상에 짧은 영상이다 1번부터 19번까지는 2만원이고요 20번부터 나머지 끝번까지는 3만원이고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우리 여기 대표님이 왜냐하면 10년 많이 하면서 이런 아가들에서 자구가 많이 나와서 자구를 떼서 분양을 하는 자구분양이에요 예 자구분양입니다 제가 그렇게 쓸게요 종자가 아니고 자구분양입니다 자구분양 여기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사계절 다육에서 지금까지 멋진 1세대 자구를 분양 받았습니다요 네네 잠시만요 아유 멋져요 멋집니다 또 또 또 또 또